띄는거야 이거 일단 포스카방 찾아놨어 어여 오이없 어헰 여기 스폰킬이 되네? 아... 애매하다. 콜럼드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저도 원래 카스2 나오면은 할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탈... 아니 카스2가 안되잖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안되는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나 만약에 카스2 듣었으면 나 현재를 쓸 듯 어... 떼는거 이거 아... 일단 코스카 망쳐놨어 엊 어... 옆... 어ㅏㅏ어억 어아ㅏ 아까 진행chaft 어엘 어엏 어엏 진짜 개쫄렸다. 진짜 나 순간 쨩걸려가지고 진짜 와... 와 진짜 다행이다 리얼로 와 아니 이거봐 이런 애들 죽었으면 갈뻔 했다니까 으으그그 으어우으으으 아니 이게 있네 아냐 심지어 이거 방금 모은거야 미친 일단 파밍 다하고 한번 가 봅시다 네 두 개자야 와 미쳤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잠깐만 이거 레드옷을 그냥 보험 때릴까? 어차피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레드옷 보험 때려도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먹으면은 바로 탈출을 하든가 어 그래야 됨 아 버섯가방 미쳤네 아 버섯가방이 지금 중요해? 저기도 중요하지 아니 길이네 진짜로 와..뭐냐 이게 와 미쳤네 진짜로 아 개빡치겠다 아 저기 뭐야 다행.. 아니 뭐야 오 씨 야 야 이거 존내만나 구라가 아니라 정면에 있었어..올 왼쪽에 있었어 야 이거 어떡하냐 우우 후 이번엔 후 후 후 후 여기서 배를로 한번 때려볼까? 야 내 블랙잭인데? 아 ㅅㅂ 야 개매서운데? 오우씨 야 니들 뒤졌다 일로와봐 안되겠다 니들 다 잡아야겠다 싸우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어 가보자 한번 니들이 이겨나 내가 이겨나 한번 해보자 한번 가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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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자 들어가 양각이거든요 죽어버리렴다 어? 어디 사민큐즈즈 이씨 어? 들어와 들어와 이씨 어? 아 야 이것도 애매해 아 TTSK로 갈아입어야되겠다고? 아 이것도 애매하지 않아요? 아냐 이거 너무 좀 그래 아 근데 그건 있어 파밍하러 파밍하러 갈때 이거 끼는게 나 이게 맞는데? 아 아 임마 니가 뭔데 그걸 몰라그래 죽을라고 이씨 일단 SJ12 코스트다 이씨 블랙잭 우먼 개맛있구요 파르륵이네 파르륵 아니었으면 내가 졌겠다 아 그만와 얘들아 왜 죽기고 일로오는거야 그만와 아 근데 자꾸 이거 부스스가 자꾸 잼걸려가지고 진짜 조마조마하네 와 씨 일단은 파밍은 다했으니까 이거 다시 갈아입는게 맞을듯? 어 아니다 부스스를 보험을 때릴까요? 지금 보험을 때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상황이 하아 근데 나머지를 다 어떻게 생기지? 버섯가방에 물이랑 있었나요? 아아 물이 없어 아 아니 이러면 또 심지어 MPPV도 하나 버려야되네 어 이거 테이크다운도 가져가야겠다 일단 프레이크 벗고 이것도 버리고 이게 심지어 콤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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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야죠 이렇게 하면은 어 아니야 이거 하나 버리는게 맞는거 그리고 여분탄으로 이거 가져가면 될거 같고 200짜리 버리고 쎄거 쎄거 왜 안죽아 왜 안죽아 나머지는 뭐야 하나 또 SMB랑 또 쓱갖었네 아닌데 이거 왜 페인 페인현상이 왜 안사라져 뭔 버그야 이거 아니 안사라지는게 이해가 안되네 팔 나가서 그런다고? 갑자기? 아니 너무 뜬금없는데 아 근데 아까 트리머들 내가 써버려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한 이정도? 한 이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치료킷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다 자 갑시다 야 뭐야 나 이번반에 7킬했네? 아니 뭐야 PLC만 7킬했어 근데 이건 뭐지? 이거 버섯 얘가 버섯가방이고 두번째로 잡으면 얘 어그 아니에요? 아아 아 그거 PMC였어? 아 그게 PMC였구나 나 스캐브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와씨 뭐냐? 그래가지고 어 스캐브까지 포함해가지고 15킬했네요 아 근데 진짜 이거 PMC 7킬한거 너무 오랜만인데? 아니 최근에 6킬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아니 최근에 6킬 피임 7킬은 너무 오랜만인데? 와 내가 1박했지? 대충 여기 여운 애들도 잘 없어가지고 오픈 도어 과연 오늘은 마크반 키를 몇개나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키 많은가봐 일단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여기다 척스크 13키 좋습니다 이멀큰키 아 마크반키 또 나왔고 마크반키 일단 첫 Masоль 흐우, 야 체크15키 나왔어! 아니 미친! 호후... 스카이부 찐 아나 보샨키 와아... 비싼거 두개 나왔다 체크13이랑 체크15키 좋습니다 이거 지금 체크15키가 얼마죠? 보샨키 일단은 두개 나왔으니까 이거 두개 100000원에 체크15가 ... 130 에서 150? 그러면 한 뭐.. 한 150정도 한다고 그러고 체크쉽삼도 한 80인가 하잖아요 거의 200이상 벌었네 아.. 확실히 여기 진짜 넘사벽이긴 하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파한 아이템들까지 합쳐가지고 200만원에.. 거의 아까 전파한 아이템과.. 어.. 저기에 왜 저기 있죠? 어윽.. 발소리가.. 암튼 뭐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안일사 당했다 키키키키 암튼 이렇게 해서 예.. 그래도 마크방키 딴 다음에 죽어서 다행이에요 예.. 따서 다행이지 진짜 딴 다음에 내 주머니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됐어 근데 0원이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쓸거라 좀 어이가 없지만 체크쉽삼이 지금 100만원에 그 다음 체크쉽오키가 250만원치네요 대충 그래도 뭐 이것만.. 이것만 먹었어도 뭐 암튼.. 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아.. 아.. 유베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